머리에 맞고 떨어진 공은 이 공을 김아름이 가져옵니다. 김아름! 네 좋아요 좋아요 과연 슈팅! 천별입니다. 민유경 골키퍼! 또 한 번 선방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은 넘어지면서 약간 밸런스를 잃었거든요. 지금 이 끊어낸 이후의 패스 정말 완벽한 찬스를 보여줬고 이 남북예지 선수가 태클을 하는 것을 선수연 앞쪽 연결 그리고 김아름! 멈칫하면서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. 심서연 앞쪽 좋은 패스가 됩니다. 지금은 근육경련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나요? 네 아... 김성민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심서연의 패스가 들어갔고요. 지금 이 장면 이전에 김아름 선수의 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슈팅을 할 때도 한 번 이렇게 경련이 잠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. 스트레칭 이후에 조금 괜찮아 보여서 또 다시 스프린트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... 이 과정에서 또 근육경련이 좀 심하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. 자 김성민 선수의 현재 모습을 보고 많은 팬분들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. 선수들이 매 경기 뛸 때마다 얼마만큼의 절실함을 갖고 뛰고 있는지...